재판을 아직 시작 안 했지? 아무리 괴태라도 이번엔 절대 못 이기는 싸움 아냐? 난 그래도 이긴다 이 한 표. 여론이 이렇게 난리인데 설마야. 10분 됐는데 빨리 가시죠. 가시죠.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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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다! 아, 안 되지. 어휴 하나, 둘, 셋, 넷 다 세지도 못하겠네. 병풍을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달고 다니셔? 하긴 본판이 별로니 화보 찍는데 인테리어라도 없으면 누가 쳐다나 보겠어. 근데 이게 도대체 시간당 얼마야. 어차피 질 게임, 의뢰인 등골이라도 아주 제대로 작살 내지겠다는 강한 의지. 브레이크! 등골 브레이커. 실수 없이 떠들어. 따발 총 많이 까불어도. 오늘 너 네 무패 기록도 총이니까. 나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BNG도 이제 막장인가 봐. 얼마나 선수가 없으면 그대 같은 퇴물을 내 상대로 출전시켰을까. 아무튼 화이팅. 나이도 우리는 너무 못해. 반사.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네 의뢰인 먹을 거로 장난친 놈이야. 돈 벌려고 쓰레기 주워다 팔았다고. 그거 먹은 사람들 식중독으로 죽을 뻔했어. 알아요? 그만하십니까? 반결에 볼만 있으면 판사한테 가야지. 나한테 왜 이러시나? 나 봐. 나 봐. 나 봐. 너 이거 판사한테 뇌물 먹였지? 맞지? 그러지 않고서 반결에 뒤집어져. 네가 넣고. 나한테 치면 99%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자책을 하거든. 그거야말로 건방진 거지. 상대의 능력을 절대 칭찬하기 싫은 오만함. 그런데 반대로 상대에게 뒤집어 씌운다. 출발이 좋아. 뭔 소리야 이 말 짜증. 이제는 말이야 그 분노를 바로 여기. 여길 채우는 데 써야지 그 단세포 아메바 같은 촉수나 죽였지 말고. 그럼.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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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. 거기 안 하고. 어디? 거기 안 하고. 거기 안 하고. 거기 안 하고.